이때 우리가 하게 되면 그냥 며칠 만에도 신장이 망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장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신장 피를 걸러낸다 그죠 피 우리가 이제 그 수분이라는 게 있죠 수분 우리 몸에서 일정 양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투압도 필요하고 신장의 기능에서 여러가지 노폐물을 걸러내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장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의 혈액이 덜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장은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을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를 재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은 신장이 어 왜 망가지는지 그리고 특히 오늘 심부전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신장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물론 신장에 대한 전체적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제가 간단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에는 약간 강낭콩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콩팥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그 안에 사구체가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사구체를 통해서 모든 혈이 걸러지는데 그 사구체 안에 모세혈관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산의 균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혈액의 pH가 보통 7.4정소 되는 그 혈액의 pH가 먹은 음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결국은 그것을 유지시키는 곳은 신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로 보면 이게 장 있죠 장 위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겹쳐 있다고 보면 되는데 약간 그 뒤쪽에 있어요 사구체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면 그 사구체 안에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받아져서 거기서 걸러집니다 대부분 적혈구에 관여해요 사실은요 적혈구 다시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혈액을 여과시켜서 신체 무엇을 유지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는 해독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몸이 망가지거나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특히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을 계속해서 해독시켜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독소가 이제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몸을 더럽힐 때 오염시킬 때 어디를 타고 돌아다니죠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죠 그렇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인체 가장 약한 곳에 정착이 되면서 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에 독소가 쌓인다 간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독소가 쌓인다 위에 질병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뇌에 질병이 쌓인다? 뇌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소가 쌓이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혈액에 무엇이 많기 때문에 혈액에 노폐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폐물을 신장에서 잘 거르지 못하면 잘 해결하지 처리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그 독소를 다시 한번 가지고 피에 독소가 실려서 여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체에 가장 약한 곳에 무조건 정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겁니다 피가 우리 몸속에서 깨끗해지고 정화되어야 되는데 이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쌓이게 돼요 그런데 신장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을 보면 폐나 간이나 장이나 피부 관리를 못한다 그렇죠? 특히 폐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신장 관리가 안 돼요 간에서 여러분들 충분한 해독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장이 또 망가져요 장에서 우리가 나쁜 음식 가스가 많으면 신장 관리가 또 안 됩니다 피부에서 원활한 해독이 일어나지 않으면 역시 신장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체액의 전해질에 무엇을 유지한다고요? 체액, 우리가 혈액이 있고 체액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의 수분의 70%다 60%다 하는 건 대부분 체액입니다 체액의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고 산염기 균형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기력이 없을 수도 있고 현기증도 나고 쓰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소금을 많이 안 먹는다, 물이 부족하다, 탈수 현상이나 그럼 전해질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몸에서 무슨 일을 처리하지 못할까요? 노폐물뿐만 아니라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일을 하지 못해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전해질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전해질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물과 소금인데요 신장이 약하면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도 이제 그 균형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소금을 먹어도 균형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것을 먹었을 때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음식을 잘 먹고 또 커피를 안 마시고 나쁜 음식 안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 전해질이 유지될 수 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이미 몸이 망가져버리면 그것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도와줘요 적혈구 인자와 그러니까 우리가 적혈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장이 잘 관리를 받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장이 안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신장이 건강할 때 관리를 해야 돼요 원래 신장이 이제 정상적 기능을 할 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지 신장이 안 좋은 뒤에 관리하는 것은 이미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역시 신장이 나쁠 때 신장이 망가지지 않으면 혈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칼슘과 인을 조절하고 비타민 D 기능이 역시 신장에서 담당한다 근데 어떤 분들이 온전히 저는 햇빛을 많이 보는데도 뼈가 약해요 대부분 신장이 안 좋은 경우 아시겠죠? 햇빛을 보고 일광욕을 하고 비타민 D가 충분한 어떤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뼈가 약해진다 비타민 D가 흡수가 안 된다 합성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신장 관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네프론 아까 봤었죠? 네프론 신장의 구성 단위입니다 신장 하면 그 큰 덩어리가 신장이지만 그 신장을 만드는 것은 네프론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간이나 위나 자기만의 하나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신장은 네프론이 모인 것이 신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위는 위 통체로 하나가 있고 그 위장 안에 음식이 들어와서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간도 하나가 있고 간 안에 들어와서 혈액이 또 이제 해독이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담슬개집이 만들어지고 효소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폐라는 공간 하나에서 모세혈관에 혈액 산소가 들어오죠 폐포가 있고 그리고 위에 기관지가 있고 근데 신장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신장은 신장이라는 하나의 기관 안에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신장 하나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네프론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있어요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것이 신장 안에 단위입니다 이 네프론이 모여서 신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네프론이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구체와 이를 싸고 있는 보호만 주머니 요새관으로 되어 있어요 저 작은 거 하나에 신장도 작지만 그 안에 저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관은 토리 쪽 새관 그리고 콩팥 새관 고리 그리고 원쪽 새관 및 집합관의 순으로 구성됩니다 이 토리를 통과한 여과액은 요새관의 재흡수 및 분비 작용을 거쳐서 소변이 만들어져요 사실 이 소변이 만들어질 때 두 가지 교차점이 생깁니다 단백질은 재흡수를 하고 그 다음 노폐물은 방광으로 간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백질의 일부가 신장에서 재흡수가 되는데 이때 좌우 신장에는 각각 110만 개에서 160만 개의 네프론이 있어요 개수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 작은 신장에 몇 개의 네프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구체 신염 들어보셨어요? 사구체 신염 심부전증 지금 이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구체가 여기가 망가지면 걸러지는 게 망가지면 그럼 노폐물이 걸러지는 부분들이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총 250만 개의 네프론을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망가졌다는 말은 뭘까요? 너무 음식을 지나치게 잘못 먹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0대 망가졌다? 20대 망가졌다?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장 기능을 몇 년을 잘 써야 되나요? 120년을 써야 돼요 120년을 잘 써야 되는데 요즘에 20살, 30살에 투석하는 친구도 있죠 많죠? 그 친구는 벌써 120년 동안 쓸 것을 이미 20년 만에 다 망가뜨린 거예요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50대도 마찬가지예요 절반밖에 못 쓴 거예요 우선 신장 질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급성 콩팥 손상이라고 해요 심부전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게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만성심부전증을 갖고 있어요 이 심부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 기능의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신장 기능, 그 여과 기능이 문제가 된 거예요 즉 사구체, 아까 말씀드린 네프론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도록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상적 기능이 안 되니까, 여과가 안 되니까 혈액은 자꾸 어떤 상태가 돼 있어요? 노폐물이 많은 상태가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몸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외부의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이 피를 걸러줘야 돼 이것을 투석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투석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루에 몇 시간씩 꼬박 세 시간, 네 시간 우리가 할애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거의 3일은 그냥 거의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죠 사실 이 심부전증이요 따지고 보면 안보다 더 무서운 질환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질병이 뭐가 있냐면 급성 사구체 신염이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신장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신장 기능이 여러 가지 독소를 거르지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독소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많은 양의 과도한 소금 만약에 내가 소금 한 바가지를 먹었다 아니면 고기를 그냥 한 엄청 먹었다 견과류를 많이 먹었다 그런 경우에 급성 사구체 신염이 생길 수 있어요 급성 신장염, 급성 간질성 신염, 만성 간질성 신염 그 다음에 혈료, 단백료, 무증상성 요이상, 그 다음에 신증후군 저게 맞죠? 급성 신후 신염, 요새 관계성 왜냐하면 이게 신장이 어느 위치에 염증이 생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질병이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신장이 직접적인 암보다는 그 주변에 육종원처럼 암이 생기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있다면 자가 면역성 심부전증까지 합치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게 만성 콩팥병이라고 해서 심부전증에 대해서만 한번 찾아볼게요 심부전증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당뇨와 고혈압이 아주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고혈압을 오래 갖고 계신 분들 당뇨를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신부전증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신부전증 안 걸리려면 당뇨하고 고혈압 관리하셔야 돼요 이 말은 즉 혈액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 첫 번째는 질병의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식습관의 원인이 있어요 과도한 단백질, 약물 여러분들이 간을 고치는 약을 먹었다 아니면 관절염의 약을 먹었다 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자주 먹는다 그러면 이제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극적인 식품도 매운 것들 너무 극도로 매운 것들 그 다음에 알코올 스트레스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이 수입세동맥이 경화되고 좁아져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신부전증이 굉장히 빠르게 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혈액이 신장에 많이 가야 돼요 혈액이 신장에 많이 가야 돼요 우리 몸에서 혈액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장기를 두 가지를 고른다 하면 첫 번째는 신장 두 번째는 뇌입니다 거의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로요 그런데 우리가 혈압이 생기잖아요 혈압이 생겨서 혈압의 압력이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혈압이 생긴 원인은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혈관 경화에서 생기죠 그러면 혈액의 압력이 올라가죠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장에 피를 많이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혈압 약을 먹으면 혈액의 압력을 또 낮추죠 그런데 이 혈액의 압력을 낮추는 게 혈관을 크게 만들어서 많이 가게 하고 낮추면 괜찮은데 그냥 그 상태에서 압력을 낮추면 신장이 받는 혈액량이 딸리게 돼요 그래서 심부전증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혈액의 압력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혈압의 원인이 되는 지방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혈관을 좀 늘려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 세동맥이 이제 경화되면서 좁아져서 혈액이 공급받지 못하면 만성 심부전증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 그래서 혈압 관리 무조건 잘 해야 돼요 특히 이런 경우에 아주 심각합니다 이렇게 혈액이 공급받지 못한 그 신장 주위에서 혈액이 공급받지 못하면 신장에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혈관 옆에 노란색으로 낀 게 혈관 벽의 플라크예요 플라크 우리 그 혈액을 관찰할 때 보면 검정 색깔, 흰 색깔 덩어리들을 보셨잖아요 그런 플라크들이 이렇게 혈관 벽에 쌓이게 됩니다 혈액 속에도 있지만 혈관 벽에 이제 그것이 쌓여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하나가 쌓이잖아요 그때 어떤 계속 쌓이기 시작해요 뭔가 우리 그런 심리, 사람의 심리도 그게 있죠 만약에 여기 쓰레기가 있다 그럼 내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도 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심리 뭔가 이 혈액관 안에서 한 개, 두 개의 플라크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는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요 그럼 분명히 혈액은 많이 가야 되는데 적게 갈 수밖에 없는 신장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신장은 그 많은 혈액을 받아서 빨리 자기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고 병이 생깁니다 심분현증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분현증이 있을 때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약물 사용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약물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내가 만약에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 다를 때보다 약물 사용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물들은 실제로 신장 조직을 파괴시켜요 두 번째는 탈수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장으로 혈액이 적게 가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탈수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혈액량을 충분히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설사를 주의해야 된다든지 탈수하지 않도록 이제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몸에서 혈액의 순환이 잘 안 돼요 흐름이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충분해야 돼요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혈액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해질이 조절돼야 돼요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는 이 물질인데요 염기, 산 이런 것들이 잘 조절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음식도 잘 섭취해야 되고 체장에서 중탄산염도 잘 나와야 되고 효소도 잘 분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양 과다와 부족을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영양이 부족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양이 과다하면 이 신장에서 그 영양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부전증이 있을 때 무엇은 피해야 된다 임신은 특히 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심부전증이 잘 걸리냐면 늦게 먹는 사람들, 밤늦게 먹는 사람들,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 운동 잘 안 하는 사람들 복잡하게 음식을 먹거나 과식하는 사람들,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심부전증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심부전증을 늦추는 방법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을 조절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혈압 관리는 평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혈압 관리를 잘 해야만 심부전증이 안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부전증이 어느 나이 때 가장 많이 온 줄 아세요? 50대 이상이 되면 50대 이상이 되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나이 상관없이 오잖아요 그렇죠? 나이 상관이 없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혈압 조절은 혈압이 높으면 신장이 빠르게 망가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압을 낮춰야 되고요 혈압은 여러분들의 깨끗한 음식과 또 디톡스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록의 감염을 해결하는 거죠 요록의 감염 여러분들 신우신염이라든지 요도염이나 방광염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면역이 떨어지거나 몸속에 수분이 부족할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분이나 소금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서 이쪽에 염증을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 원칙으로 하셔야 되고요 신장을 통해서 우리가 혈액이 걸러질 때 이때 노폐물이 많으면 방광염이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 아시겠죠? 방광염은 세균에 의해서 걸려요 그런데 그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게 노폐물이 많을수록 세균이 번식을 빨리 합니다 이 방광 안에서 세균이 노폐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쁜 노폐물들이 이제 활성화되면 세균도 굉장히 빠르게 번식이 돼요 우리 소변을 봤을 때 내가 내 소변을 봤을 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아니면 너무 노랗다 찐노랗다 그런 분들은 지금 방광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소변을 봤을 때 내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이 어떻게 돼? 색깔이 깨끗한 상태로 있어야 돼요 보는데 너무 맑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보는데 굉장히 좋다든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변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산 혈중을 피하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산치가 높으면 요산치가 높으면 심부전증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서 우리는 보통 요산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신장이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안 먹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폐류 생선 종료 안 먹어야 됩니다 큰일 나요 이때 만약에 나는 모르지 않아요 병원 검사를 안 했으니까 내가 신장 기능이 여러분들이 소변을 우선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거품이 많거나 여러 가지 색깔이 안 좋거나 그때 이렇게 생선, 고단백 이런 거 금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먹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생선을 많이 먹거나 그 다음에 고단백 식사를 하게 되면 그냥 며칠 만에도 신장이 망가질 수 있어요 급성 심부전증이 생길 수 있어요 급성 심부전증이 생겨서 염증이 생겨서 좀 우리가 알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만성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정말 위험하십니다 만성 심부전증이 되시면 그때는 우리가 관리를 진짜 대충 해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미 한 번 그렇게 망가지 시작하면 우리 몸이 계속해서 그 길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성까지야 피할 수 없지만 만성 심부전증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혈당이 고혈당이 되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신장의 측으로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부전증 환자가 절대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혈당 그러려면 흰밥은 안 먹어야겠죠 정상인 흰밥을 먹는 것은 혈당이 잠깐 올라갔다가 말할 수 있지만 심부전증 환자에게 신장이 안 좋을 때 흰밥은 독약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심부전증 환자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무엇을 먹으라고 하죠 현미 먹지만 흰밥 먹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관여하는 칼륨이 많은 현미를 못 먹게 하지만 혈당이 높아지는 흰 살을 먹게 한다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폐를 치료하러 가죠 그러면 폐에 회복되는 예를 들면 퍼센테이지가 60%다 그리고 이제 50%는 간이 망가진다 그럼 치료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현미를 먹으면 당연히 칼륨이 올라가니까 신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문제는 뭐냐면 흰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게 더 문제였어요 직접적으로는 못 느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혈당보다는 칼륨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흰밥을 먹는 심부전증 환자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미를 먹는 심부전증 환자는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이 0에서 100%까지라고 했을 때 보통 저단백 식사가 당뇨병 환자의 심부전 지능을 멈추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의 변화를 통해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저단백 식사를 했을 때 이 심부전증이 굉장히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부전증이 생기거나 콩팥의 사고차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먹는 음식의 단백질을 최소로 낮춘다 심지어 이때는 콩이나 견과류까지도 낮추셔야 돼요 뭐 먹고 사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나중에 여러분 찍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자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상치보다 검사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식에 관련했을 때 어떻게 제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포타슘 같은 경우는 정상치보다 높을 때는 과일과 채소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안 먹는 것보다는 많이 제한을 시켜서 적게 특히 생과일이나 생채소를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포타슘이 칼륨입니다 칼륨 종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너무 높다면 생야채를 많이 먹는 거 좀 지양하셔야 돼요 생야채를 제한하셔야 돼요 생야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과일도 너무 많이 먹거나 특히 이제 말린 과일 있죠 바나나 말린 것들 자도 말린 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장이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서 혈액이 잘 안 걸러지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아예 제한하지 마시고요 좀 적게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 수치가 높을 때 우유, 유제품, 견과류, 콩류를 좀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유와 유제품은 무조건 먹지 않아야 될 식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칼슘이 높을 때 콩류나 종실류, 녹황색, 채소도 역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알붐이 낮을 때 낮을 때 보충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간암이나 복수가 차거나 해서 병원에 가면 알붐 수치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면 알붐이 주사를 맞죠 근데 알붐이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때는 이런 거 보충을 하셔야 되고 신장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보면 우선 한 끼 권장량이에요 신분증에 있을 때 완전 근기식품들 여쭈겠죠 완전 근기식품, 단백질 종류에서는 육류, 계란, 우유, 생선 치즈 중에 식용류, 버터, 치즈, 튀김, 부침개들 단길에서는 설탕, 음료, 초콜릿, 과자, 빵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입니다 저런 것들은 그리고 권장량은 콩, 팥, 강낙콩, 도두 한 스푼에서 두 스푼, 그 다음에 두분 100g 이하 지즈에서는 깨종류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땅콩 캐슈는 한 15달 이하 올리브유 조금 드시면 되고 당질에서는 통밋밭 4쪽 정도 현미밥 250g 그리고 현미떡 250g 기타 국류 적당히 드시면 되고 고구마, 감자는 300g 미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신장 관리했을 때 안 좋아졌을 때 관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심부전증이 있을 때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어쨌든 육식입니다 왜냐하면 육식의 단백질은 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암모니아를 과잉 생성해요 그래서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 육식의 단백질은 당질과 섬유질이 없습니다 농축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소화효소와 위산을 분비시켜요 단백질이 여기서 썩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섬유질이 없습니다 육식을 하면 배변약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직장으로 배소되어야 할 수분과 독성물질이 혈류로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만약에 병원에서 25% 이상일 때와 이하일 때 이런 데 섭취해야 될 단백질 부분을 좀 보시면 체중 1kg당 0.6에서 0.7g 섭취 그러니까 만약에 체중이 60kg이다 하면 42g 정도 그럼 계란을 먹을 수 없습니다 계란 한 개도 먹을 수 없어요 반 개도 섭취 못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25% 이하일 때 단백질 섭취는 0.05g에서 0.6g까지 섭취하시는데 적을수록 좋습니다 사실 현미효과 소량의 콩에서만 섭취하셔야 돼요 만약에 심부전증의 신장 기능이 이렇게 안 좋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주의하시면서 하셔도 왜냐하면 신장이 망가졌을 때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몸이 그러다가 이거 안 되면 이제는 투석하시는 거예요 이때 관리 잘하면 투석을 미루거나 안 할 수도 있고 이때 하루만 정말 육식 많이 한다 그러면 갑자기 투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부전증 자연치유는 가장 좋은 게 사실은 금식입니다 금식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심부전증 환자는 저는 무조건 금식하라고 추천하고 있고요 수분 섭취 정말 중요하고 수찜질, 수 복용, 수치료, 장청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장을 관리할 수 있다 여러분 신장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언니 다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